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학평이 끝났는데, 일단 지금 수학 나영 해설 강의입니다. 우리 나영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3월 학평 등극컵 추정치 봤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깔려있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시험 자체도 협소한 범위에서 봤고, 그죠? 그리고 재수행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전체 등급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가 만약에 자기 정말 등급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작년 수능 등급컷을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정말 전체 등급컷이 대충 나오는데 아마 좋지는 않을 거야. 일단 아직 왜?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 우리 고3들은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 학습량이 아직 부족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6월 모평 때는 그래도 성적 잘 나와야 되거든. 6월 모평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석 철저히 하면 되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3점짜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설지 보고 하면 뭐 틀린 거 잡아내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4점짜리는 다 풀어드릴게요. 4점짜리 위주로 갈 거고.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해설 강의의 기준이 뭐냐면 이건 개념 강의가 아니잖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아이디어 떠올려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강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강의 드릴 테니까 깔끔하게 드릴게. 혹시라도 개념이 부족해. 개념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체크했다가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개념 강의 듣고. 아니면 혼자서 개념서 찾아가서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들으면서 자기가 개념이 뭐가 약한지. 그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는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 초점 맞춰서 들어봐. 그럼 돈 많이 될 거야. 일단 우리 13번은 풀어줘야 되겠다. 이 13번이 3점 문제이긴 한데 학생들이 하나 놓쳤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5분의 m이죠? m의 n승, n승 플러스 1분의 5분의 m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인데 아, 여러분들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기준이 뭐야? 이 밑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밑이 1보다 작다면 자체적으로 0으로 가버리잖아. 그죠? 따라서 밑이 1보다 작다 그러면 0으로 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자연수, m의 개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기본적으로 얘가 0으로 간다면 2가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m은 1, 2, 3, 4가 되면 분모가 오니까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면서 2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 4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출자하는 분이 혹시 사라고 할 거 뺐네. 그죠? 그래서 보기가 5부터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2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이건 1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5는 아니야. 그죠? 근데 6부터 이제 가보면 봐봐. 만약에 얘가 1보다 크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부정형이니까 우리 최고 밑항이 개수가 답이래서 이게 5분의 m 곱하기 5분의 m의 n승 아니니. 그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이게 답이잖아. 그죠? 다시 해서 5분의 m이 나왔을 때 이게 2라면 이것도 정확히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m이 10일 때죠. 그래서 10을 대입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되면서 개수가 나오면서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정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나 이거 놓쳤을까 봐 이거 때문에 한 거야. 됐지? 14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습니다. p가 뭡니까? p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q가 뭡니까? q가 x 이퀄 3분의 2a 플러스 1인데 됐죠?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얘들아 필요 조건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나야죠. 화살 맞아야 돼. 그지? 화살 맞아야지. 그래야 필요 조건이야. 그지? 그럼 결론은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됐지? 이거 진리집합 q라고 한다면 q가 어디에?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될 때 이 얘기야. 됐죠? 그랬을 때 정수 a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고. 됐어?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거 이제 여집합 구하면 되니까 얘는 x는 이거 바꾸면 되잖아. 3보다 다시 해. 마이너스 5보다 됐죠? 작거나 같다 아니라 크다. 이렇게 얘가 아닌 거니까 그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정리되고 됐죠? 정확히 q가 이 나피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가 이 사이법이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다 했네. 우리 3분의 우리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죠? 다 했습니다. 3 곱해 마이너스 15 1 넘겨 마이너스 16 그렇죠? 마이너스 16 됐죠? 2a 3 곱해 9 1 넘겨 8 해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죠? 정수 a의 최대값은 몇이고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몇이야? 마3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답은 4번이죠. 4번째 5 5 5 6